OTT 웨이브가 방탄소년단이 깜짝 출연한 미국 시트콤 프렌즈 리유니언을 국내에서 독점 공개한다. 웨이브는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특별편 프렌즈 리유니언을 오는 26일부터 독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렌즈 리유니언은 프렌즈 원년 멤버들이 출연한 스페셜 쇼 110분다. 제니퍼 애니스톤, 커튼이 콕스, 리사 쿠드로, 맷 르블랑, 매튜 페리, 데이빗 쉰머 등 원년 출연진이 오리지널 프렌즈의 세트장을 그대로 재현한 스튜디오에서 17년 만에 모였다. 과거 프렌즈 명장면을 재현하며 향수를 일으킨 것은 물론 촬영 비하인드 등 6주인공의 솔직한 인터뷰도 담아냈다. 국내에는 방탄소년단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프렌즈 리유니언은 지난 5월 말 HBO 맥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공개됐다. 웨이브는 월정액 독점 계약을 통해 유료 이용자가 VOD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도록 프렌즈 리유니언을 제공한다. 웨이브 관계자는 프렌즈는 뉴욕시 맨해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20, 30대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의 삶과 우정을 그린 시트콤이라며, 미국 현지에서 방영 기간 내내 인기를 끌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고 말했다. are you